그렇습니다. 여배우죠. 여배우들 하면 나최진 분으로 나왔던 분들이 고서용 씨라든지 고두심 선생님 나오셨고 김희선 씨 윤여정 선생님 김하늘 씨 최지우 씨 김혜숙 선생님도 계시네요. 저를 휘어잡았던 누님 3인망은 안 나오죠? 그 누님들 나오면 아직 불안해 죽겠어. 속이 탔다. 녹화 끝나가면 속이 탔다. 배 꺼내는 선생님들 왔다 가면요. 정말로 힐링에 나와서 정말 의외의 엉뚱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 분이세요. 나와주세요. 나와서 오세요. 네 나와서 오세요. 나와서 오세요. 우리 너무 깨자 왔다. 이 노래가 웃겨?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. 스타트는 아주 좋았어요. 그 주인공이 그거 하나로 끝이야. 그 다음부터 16년간 네 안녕하세요. 힐링캠프 80회 출연자 그리고 힐링캠프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국가공인이며 미스코리아 지인 여배우 김성영입니다.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. 그렇더라고요. 진인 추신 아닙니까? 진인. 본인이 그거 강조하시잖아요. 선하고 미역은 좀 다른데요? 다르죠. 아니다 다르죠. 아니 그때 나오신 이후부터 너무 미모에 물이 오르셨어요. 지금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계시잖아요. 매우 대표로 나오시니까 되게 속이 시원하십니까? 네 제가 이렇게 힐링캠프 지금 역대 출연자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시청률이 높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기회 있었어요.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대세가 아니에요. 죄송합니다. 맞으세요. 맞죠 맞죠. 방송된 이후에 남편분께서도 굉장한 화제가 되셨어요. 강동원 씨랑 멜로 할 때까지 내가 한번 볼게. 끝까지 한번 눈뜨고 한번 지켜볼 테니까 진한 멜로 한번 해봐. 그러게요. 검색어 순위에 올라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한참 몸관리 인기관리 의상관리 저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. 남자배우 대표 마음에 드십니까? 그럼요. 어떻게 두 분이 좀 인연은 있으세요? 창석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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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동생이신가요? 네. 동생이시라고요? 제가 한참 동생이죠. 우리 어저께도 만났어요. 그런 사이예요. 왜요? 샵도 같이 사주셨어요? 네. 뉴욕샵도 오늘 같이 가져왔어요. 아니 요새 샀다니까요? 아 오늘 뭐 백패 다 찍을래가지고 그래 저 미장호 스타일이야. 아이고 성경이 형은 전에 이제 아부여왕 찍을 때 같이 이렇게 만나는 씬이 별로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한 번씩 보면은 창석시 창석시랬는데 시사회날 이제 뒤에서 기다리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렇게 김밥을 탁 챙겨주시더라고요. 옆에서 막 김밥 먹고 있는데 이제 선배님이 저를 이렇게 탁 이렇게 보시더니 갑자기 갑자기 창석아!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 예 볼뜨려 예 선배님 예 선배님 그러니까 선배님이 사악 오시면서 저 말라도 됐죠? 저 말라도 됐죠? 저 말라도 됐죠? 네! 앞으로 몇 살 사이 남으십니까 두 분이요? 몇 살? 제가 틀고 3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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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예요 3살 차이예요 그럼 그럼 누나네요 누나 앞으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말이죠 아주 든든한 동창생입니다 네 확실한 희여 대표 나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잘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5의 수련자 백종원입니다 제 이름보다는 소유진 씨 남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네 아니 방금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? 당황스럽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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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어떤 맥을 내게 흘리지 않아 왜 몰라요 워워워 와이프가 와이프가 고맙습니다.